자, 조금 쉬셨나요? 음, 우리 이제 건강지표를 좀 할 건데요. 이걸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다 가르쳐드려야 되나, 조금만 가르쳐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는 다 가르쳐드릴게요. 다 가르쳐드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외우실 것만 뽑으실, 뽑아서 외우시면 돼. 그래서, 근데 하여튼 여러분 여기 책에는 아니고 좀 넉넉한 포스트잇에다가 좀 붙여서 조금, 조금 메모를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다 가르쳐드릴 거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딱 뽑기보다는 다 가르쳐드리고 중요한 것만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도 뭐를 할 거냐면 사망률을 할 거예요. 사망률을 하는데 영아 사망률, 초생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좀 외우시는 게 좋거든요. 외워야지 이게 한두 문제로 꼭 나와서 근데 요새는 이게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요새는 한 문제 안에 그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보기 중에 다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다음 중 신생아 사망률을 골르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섯 개를 다 알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서 외우는 팁을 좀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고 아 나는 요것만 외워야지 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분자를 얘기할 겁니다. 분자. 분모를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가 출생이에요. 그 초생활을 혹시 초생활 보다 신생아 신생아를 혹시 며칠로 알고 계세요? 신생아. 며칠까지를 신생아라고 할까요? 한 달이 아니라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면 4주입니다. 4, 7, 28일이니까. 그래서 4주까지를 정확히 따지면 4주까지를 신생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죽었어. 그러면 이거를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죽었다. 그러면 신생아 사망률이에요. 그런데 혹시 초생화라고 들어봤어요? 초생화? 안 들어보셨어요? 초생화라고 있는데 그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이를 초생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니까 7일이죠. 7일. 이 아이를 초생화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태어나서 7일 이내에 죽었다. 그걸 우리는 초생화 사망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생화 사망률. 요새는 초생화 때 얘기 되게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지 제가 병원 실습도 가는데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저쪽에 오는 이상한 아이 태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아이야? 그래서 딱 갔더니 애기가 태어나는데 이 복벽이라고 하나요? 이 복에 배가 없어. 배가. 복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키만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근육도 없어요. 그냥 우리 무슨 개구리 해부할 때 배 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뽕 뚫려가지고 속에 내부 장기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런데 이런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이거 다시 못 집어넣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의사도 당혹스러운 거야. 이거 어떻게 오지? 얘 울면 큰일 나는 거잖아. 울지 못하게 달래면서 이거 어떻게 아무거나 갖고 와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그 랩을 갖고 와요. 부엌에서 쓰는 랩 있잖아요. 랩. 투명한 랩. 아시죠? 그걸 갖고 와서 그래서 그 랩 갖고 두두두두 뭉쳐놨더라고요. 딱 보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였죠? 꼭 그 생선을 내부 장기를 비닐로 쌓아 놓은 거랑 똑같아 생겨가지고 너무 끔찍하던데 하여튼 1주일 이내 죽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랬는지 도대체 이 벽이 없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자기는 기생충 약을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애기가 어렸을 때 기생충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 아이가 굉장히 많이 태어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1주일 안에 죽었어. 그러면 초생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7일에서 4주 후에 죽었어. 이 사이가 길 겁니다. 신생아인데 뒤쪽에 죽었죠. 그래서 이거를 후기 신생아 사망률 이렇게 표현해요. 후기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아를 몇 살까지를 영아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영아? 한 살까지입니다. 한 살. 한 살. 1년까지를 영아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에요. 태어나면 다시 합니다.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죽었어. 그럼 이거를 우리 영아 사망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아 사망률. 그럼 이때가 비었네요. 4주하고 1년 사이. 이때를 우리 영아의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후기 영아 사망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기 영아 사망률. 그럼 영아도 있고 유아도 있는 건 아시죠? 유아. 유아는 몇 살까지인 줄 아세요? 유아. 유아는 네 살까지. 이거는 통계상으로 그렇게 끊습니다. 원래는 유아는 여섯 살까지거든요.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네 살이에요. 그래서 4년까지. 그럼 처음부터인가요? 아니에요. 1년부터 4년까지를 이때 죽었어. 유아 사망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주로 그어 놨습니다. 7일 기억하시죠? 여기 뱃속의 애가 7개월. 뱃속의 애가 7개월에서부터 태어나서 7일 이내 죽었다. 이거입니다. 같은 7자입니다. 7개월 7일. 이게 그 유명한 주삼기 사망률이에요. 주삼기 사망률.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살가 비었네. 뱃속의 애가 7개월을 떠 태어나서 7일 이내 죽은 거. 요거 요거를 우리는 사상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상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분자고요. 분모를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1년을 기점으로 달라져요. 1년 전에는 출생아수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생아수분에 태어나서 4주 이내 죽었다. 그럼 신생아 사망률이 되는 거죠. 또는 출생아수분에 태어나서 1년 이내 죽었다. 그럼 영아 사망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년이 지나면요. 이때부터는 중앙인구수분에 이렇게 바뀝니다. 중앙인구수. 정확히 따지면 1세에서 4세의 중앙인구수분에 1세에서 4세의 사망한 아이수가 되는 거죠. 사망한 아이수. 그러면 이거를 유아 사망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아수, 중앙인구수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엄청 중요한 거. 영아 사망률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사망률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산기 사망률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